어머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모시조개 캐고 있는데요.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우와, 많이 캐셨다. 많이 캐셨다. 왜 찔러보시는 거예요, 이렇게? 이렇게 찔러면 공기가 올라와요. 쪼개 있는 데서. 이렇게 쭉 올라오는구나. 거기서 쭉 올라오는구나. 그렇지. 또 나왔어, 또 나왔어. 우와, 진짜. 우와, 진짜 커요. 어, 있어, 있어, 있어. 어, 있어, 있어, 있어. 오, 되게 신기해. 바로 나왔어. 오! 오! 모시! 혹시 불타는 트롯맨이라고 보셨 적 있으신가요? 그거는 그죠. 오, 정말요? 진짜요? 거기 누구를 가장 감명 깊게 보셨습니까? 예를 들어 공훈이라는 친구를 알고 계시나요? 네. 고맙습니다. 오! 오! 최척! 고맙습니다. 저거 가져올게. 너 역시 쿨하십니까. 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고 팁으로 한번 열심히 잡아 보겠습니다.